스타벅스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ㄷㄷ ㄷㄷ 2.2.1 ㄷㄷ 이곳은 이곳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예.. 넘어가기 힘든데.. 여기가 조금 부끄러운데.. 답변하자 ㅋㅋ 저거는 짓고란다 이제 여긴 내 영역이에요 똥돈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ㄷㄷ 히힛 이럴수가 이제 여긴 내역력이예요 조금 스크런지 더운 뇌 더운 뇌 뇌 또한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아니요. 전쟁을 누비고 있습니다. 저거는 저건 좀 더 올라가는데 내가 이 쪽으로 한 번씩 더 안 할 수 있는 건 한번 더 들어가게 이렇게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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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아.. 아.. 양팔 키면 좀 나아질거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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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부끄러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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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카치 카치 ㅋㅋ 히힛 얼마 필요하다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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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공격은 영상이 잘 보니 안되면 공격은 하더라구요 공격은 크레비스이면 강아지 ㄷㄷ 적은 부끄러운데 정상적인 신경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신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신경을 제공합니다.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있습니다. 디덕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